자 이번 추천 종목은 요 대박 주식 시리즈 145탄 입니다 자 이 종목도 기본 1000% 가 터질 수 있는 종목 인데요 어 추천 금액은 1000만원 이구요 자 50% 할인 이벤트 멤버십 회원으로 가입하셔서 어 할인 이벤트를 할 때가 있습니다 매달 한번씩 할인 이벤트를 하는데요 자 50%씩 어 할인 받을 수 있는 방법도 말씀드릴 것이고요 자 돈이 없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무료 추천을 할 수 있는 방법도 맨 마지막에 동영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박 주식 시리즈 145탄 인데요 자 이 종목의 잠재자산은요 4,000원 입니다 4,000원 자 4,000원 인데 이번에 주가가 얼마까지 빠졌냐 1,000원 까지 빠졌어요 자 그러면 영업이익이 흑자 뒤속이고 그리고 산에 현금 흐름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자 이 조그만 아 지금 뭐 천원 2,000원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종목을 여러분들이 우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자 동전주를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셔도 이런 종목을 매수하시면 무조건 1000% 짜리 입니다 자 대주주 물량이 좋고 잠재자산 대비 지금 세 토막 난거 아닙니까 자 세 토막 난 겁니다 자 천원에서 지금 이번에 얼마까지 올랐냐면요 1,900원 까지 올랐습니다 그러면 90% 올랐죠 지금 제가 추천드리고 난 다음에 90% 오르고 있는데 이 종목은 저희 카페에 대박 주식 추천 시리즈 입니다 그래서 지금 90% 이상 급등을 하고 있는데 자 이 종목 지금이라도 여러분들 매수 들어가셔야 되요 자 조종이 오면 매수 들어가길 원하구요 지금 당장 제가 145탄째 말씀드리죠 지금 당장 대공황은 오는거 아니다 자 이번에 한번 신호탄이 정확하게 왔습니다 제2의 IMF 외환위기 경제대공황의 첫 신호탄은 터졌는데요 자 이제 여러분들은 기술적 반동 구간이 올라오면서 자 이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해놓고 대공황이 오면 어떡하냐 지금 당장 안온다니까요 여러분들은 준비하셔야 됩니다 때가 되면 제가 정확하게 이번에 첫번째 말씀 정확히 찍어냈듯이 여러분들한테 또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공황이 안와도요 이 종목은 지금 1,800원대기 때문에 안와도 이 종목은 200% 먹을 수 있는 종목이고요 안오면 무조건 200%는 최하 먹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건 이 종목이 이제 대공황이 와서 전자점을 깨고 내려가면요 자 이번에 1,400포인트였을때도 1,400포인트였을때도 1,000원까지 깼거든요 그러면 대공황이 오면 이 종목이 얼마까지 빠질 것인가 저는 500원이요 500원 무조건 깨고 내려갑니다 저는 이 종목 200원에서 300원 봅니다 자 그래서 자 200원 250원 300원 뭐 요정도 산에서 200원에서 300원 사이인데 자 요정도 금액이면 무조건 1,500%에서 2,000%까지 터질 수 있는 겁니다 내 잠재자산만 찾아 먹어도 잠재자산이 4,000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200원까지 빠지게 된다면 이건 무조건 2,000%고 자 1,000원에서 이번 1,400포인트에서 1,400포인트에서 지금 1,000원을 찍었으니까 대공황이 오면 여기서 반토막 밖에 안 빠진다 그럼 좋습니다 반토막이라고 치면 500원이죠 자 500원 대비 내 잠재자산 4,000원만 잡아도 거의 1,000% 아닙니까 그래서 이 종목을 제가 추천 금액을 1,000,000원으로 잡은 겁니다 자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지금 매수 들어가셔야 됩니다 아직 더 올라갑니다 때가 되면 금융위기는 제가 이번에 첫 번째 정확하게 말씀드렸듯이 때가 되면 여러분들한테 다 알려드립니다 자 이제 저를 찾아오시는 길 간단하게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이요 자 여기 전화번호 연락처 있고요 자 참고적으로 저는 전업투자 방송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전화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대박주식 시리즈를 추천받으실 분은 문자로 연락을 주시고요 자 여기 이 동영상을 보시면 요 바로 밑에 더보기라고 있죠 여기 여기 더보기 자 여기를 클릭하시면 자 바로 대박주식 시리즈만 전문적으로 추천하는 어 이 유료카페 그 다음에 50% 할인받을 수 있는 그리고 무료까지도 받을 수 있는 방법 자 이렇게 쭉 나눠져 있습니다 자 왼쪽에 이 4년 동안의 수익률입니다 단 한 번도 손실 없는 거 여러분들 보고 계시죠 자 이렇게 돈 버는 방법 그리고 대박주식 시리즈를 내가 직접 골라보자 자 이렇게 돈 버는 비결을 배우겠다 그러신 분은 재무차트 안내 교육 여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제가 추천드리는 이 종목을 무조건 매수하시면 벌써 100% 아닙니까 자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하셔야 돼요 이게 바로 잠재자산 대비 세 토막이 났고 영업이익이 흑자 지속이고 사내 현금 흐름이 어마어마하게 좋고 거기다가 3분지 1토막이 났으니 무조건 지금 이거 웬일이냐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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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뛰는 거죠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하셔야 됩니다 자 이럴 때 여러분들이 삼성전자를 제가 미쳤다고 사냐 제가 입이 닳도록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죠 삼성전자의 배신 자 반등장의 승자는 낙폭과 대주다 이번에 1400포인트 까지 빠지는 건 이거 하늘이 내려준 선물 아닙니까 이 하늘이 내려준 선물에 여러분들이 동학개미 운동에 아무것도 모르고 들어가서 눈탱이 맞는다 지금 10%나 먹으셨습니까 여러분들 돈 안됩니다 자 저를 찾아오십시오 자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대박 주식 시리즈만 전문적으로 추천드리는 카페입니다 날을 따르는 인생이 바뀌리라 자 주가 예측 정보잖아요 예측을 해드리는 거잖아요 자 여기 한번 보십시오 이 포스트를 보시면 바로 이 동그라미 친 날 자 요 날 급락을 했고 요 날도 급락했습니다 자 이틀째 이렇게 연일 급락하는데 첫 번째 급락하는 날 제가 정확하게 저희 카페 회원님들한테 약속 지켰습니다 이 왼쪽에 보고 계시는 이게 4년 전인데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제가 왜 준비를 했는가 2016년도에 저희 카페 대박 주식 시리즈 240단을 회원들한테 추천하면서 아직까지 금융위기는 아니다 여러분들은 무조건 주식 투자를 지금 해야될 때다 때가 되면 금융위기가 오면 내가 종합주가 최고점에서 정확하게 금융위기를 가르켜 줄 거다 라고 시향분석 누차 이비달토록 약속 드린 날인데 이날 제가 약속을 드렸어요 2월 26일 날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종합주가 초급락 미국 다우지수가 이상하다 어제 야간장에서 대단히 이상한 징조가 터졌다 종합주가 대풍락이 올 것이다 라고 제가 이제 이제 제2의 IMF 그 다음에 경제 대공황 첫번째 신호탄이 터졌습니다 자 지금 기술적 반등 구간이 강하게 오죠 자 아직까지는 상승장애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제 제2의 두번째 두번째 이제 급락장이 시작이 되면은요 대공황이 시작이 되면서 게임 끝납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을 무조건 매수하시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자 이제 저희 카페에서 자 2016년도 그 이전서부터 저를 찾아오셔서 자 제가 추천드리는 240탄 이 왼쪽의 수익률 저희 카페 회원님들 수익률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수익률을 보시면요 자 한번 보세요 자 하나씩 하나씩 자 어마어마한 수익률이죠 저희 카페 회원님들은 기본이 40개입니다 자 돈이 되는 종목을 무조건 싹쓸이 하는 겁니다 자 싹쓸이 하시면 이 어마어마한 수익률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다 자 이걸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을 매수를 하시면 무조건 대박이 터지는 겁니다 자 저희 카페의 회원님들 기본이 40개 50개다 돈이 되는 종목을 무조건 다 싹쓸이 하는거죠 자 이제 무료추천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는 분은요 자 왼쪽에 보시면 이 국민기업 관생에 오셔서 카페 회비 안내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무료추천받는 방법 포스트를 보시고 여러분들이 돈은 없어도 저랑 돈보는 사람을 옆에다가 두고 그 사람하고 인연을 맺으셔야 돼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 발을 부비고 들어와서 저한테 제 눈에 자주 뜨이시는 분들은 여러분들 무료추천주 제가 드릴 용이 있습니다 자 이제 50% 할인받을 수 있는 방법도 이 회비 안내 주식 카페 회비 안내에 자세히 적혀져 있습니다 할인 이벤트를 부시해야 하기 때문에 자 천만원짜리 몇 종목씩 이렇게 사고 싶으신 분들은 좀 비싸죠 몇 점 먹으러 살려고 그러면 50% 할인 이벤트 받을 수 있는 멤버십 그 회비가 200만원밖에 안되니까 그거를 여러분들이 매수하시고 회비를 내시고 때를 기다렸다가 50% 할인받을 수 있는 그 방법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무료추천주는 여러분들이 글을 많이 써야 됩니다 이 국민기업 관성에 오셔서 회원으로 가입하시고 그만큼 정성을 많이 들이셔야 제 눈에 자주 띄고 여러분들의 정성이 제 마음을 움직일 때 제가 대박 주식 시리즈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돈을 가장 빨리 버는 비결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제 2 IMF 대공황이 이제 온다라고 이야기 했잖아요 자 돈이 되는 종목을 싹쓸이 하시면 됩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145탄 앞으로도 몇 십개가 더 나오거든요 한 백개는 더 나올텐데 자 그 종목을 여러분들은 돈이 많으신 분들은 모조리 그냥 싹쓸이 하십시오 무제한으로 추천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제한으로 해외에서 회비 다 뽑아 모으시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때가 되면 제가 여러분들은 지금서부터 보유 주식을 전부 다 정리하고 금융위기를 준비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할 때에 이 종목을 무조건 여러분들은 한 주만 사십시오 딱 한 주만 사세요 지금 약 1800원 1900원이니까 한 주만 사시고서 금융위기가 오게 되면 전저점 천원으로 깨고 내려갑니다 그러면 얼마까지 빠진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200원에서 300원까지 빠진다 그때에 여러분들은 올인 하십시오 그러면 최하 맥시멈 천원 내 자산만 찾아 먹어도 잠재자산만 찾아 먹어도 1000%고 500원에 매수 했을 경우입니다 자 200원 300원 사이에 떨어진다 그러면은 내 잠재자산만 찾아 먹는다 라고 해도 2000% 대박이 터지는 종목입니다 자 동전주라고 해도 이렇게 대박인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하셔야 인생이 달라지는거죠 동전주 썩은 주식을 사시면 안됩니다 이런 종목은 대박입니다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 자 그럼 경제 대공황이 언제 오냐 그런거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요 때가 되면 잘 알려드리니까 지금 이 종목 매수해서 먹고 빠지고 먹고 빠지고 하십시오 지금 지금 투자하셔도 이 종목은 200%는 따먹고 들어가는 종목입니다 저를 찾아오시면 인생이 달라집니다